우리 펜시장에서 잘 펜시장 돼 우리 이쪽으로 한 발만 갑시다 팀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 인사 부탁드려요 손 인사 시선 맞춰서 오른쪽이요 시선 맞춰서 왼쪽 경면보고 하트할까요 하트 시선 감싸 보라팀 부탁드려요 보라팀 꽃받침 부탁드려요 꽃받침 디스톡 라이프 포인트 한번 돌 잡고 해주세요 자 우리 핫걸 포즈 하세요 핫걸 자 이제 우리 귀여운 거 볼펙 한 번 할까요 볼펙 자 우리 청순한 표정 지어주세요 청순한 표정 네 감사합니다